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만두야. 만두야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? 이거 어떡해? 만두야 어떡하냐? 나는 다 찾는데? 우와 진짜 만두야 에반데? 만두야 어떡해? 만두야 망했다 우리. 아 진짜 만두야 모병의 문제가 아니다. 뭐 괜찮겠어 만두야? 만두야 괜찮아. 갈 수 있어. 만두야 형 조금만 믿어. 만두야 너무 많이 오는데? 만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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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프. 우리 그쪽 가자! 금방 가자 금방 가자! 가자! 네, 영업 끝났습니다. 안녕! 조심히 들어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